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개념 강좌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고려의 경제활동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생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출제가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요 잘 잡으셔야 되고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레파토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지제도부터 한번 가볼게요 토지제도는 역분전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역분전은 제가 이미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언제? 태조 왕건 때 후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공을 많이 세웠던 우리 은동진 너에게 성실을 하사하겠다 넌 이제부터 왕동진이다 왕동진이 됐던 이 은동진에게 상으로 줬던 게 역분전이죠 네가 삼국 통일 과정에서 했던 역 일에 맞춰서 나눌 분 땅을 나눠서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인품과 공모에 따라서 지급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역분전이라는 게 태조 왕건 때 지급을 했고 이 역분전이라는 게 고려시대 때 있었던 토지제도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시과에요 전시과 자 사실은 여기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이든 심화든 가장 클래식한 경제 패턴 레파토리가 제가 좀 이따가 판소로 잡아드릴 거예요 판소로 봤을 때 전시과라는 거 던져나요 설명 다 줍니다 다음과 같은 토지제도가 있었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고려시대의 경제 특징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전시과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 있었던 토지제도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은 심화잖아요 심화에서는 전시과가 시기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판소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먼저 가시게 되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고려시대 때 전시과라는 토지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미 토지제도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신라시대 때 녹읍, 관료전, 식읍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게 고려시대 때는 전시과에요 그러면 전시과가 도대체 뭐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어떻게? 관직과 각각 신하들의 관직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와 시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운동진에게 또 상을 주는 거예요 고려의 신하니까 또는 고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을 전시가로 지급하는 건데 강남구를 전시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를 전시가로 지급받은 운동진은 전지와 시지를 내 관직에 맞춰서 강남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전지가 뭐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당연히 농사 지은 일부분을 국가에 갖다 바쳐야 돼요 맞죠? 그거를 이 전시가로 지급받은 운동진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또는 운동진이가 전지 나무 뗄감이랑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 받전 땅에서 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지 아 여러분 또 어려워 하시려나? 좀 지우고 수조권으로 얘기를 할게요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제가 행사하는 겁니다 자 전시가로 선생님이 강남을 지급받았어요 강남구를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농민들이 국가에 갖다 바칠 세금을 제가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제가 거둬서 제가 월급으로 쓰는 거 예전에 노급이랑 관료전이랑 똑같잖아요 다만 노동력을 내 맘대로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시지가 제가 전시가로 강남구를 지급받았어요 그러면 강남구 안에 만약에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에 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 뗄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강의 때 만적인 한 때 보시게 되면 노비들의 아침 코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일 코스가 일단 아침이 되면 모든 노비들이 산으로 모입니다 자기 주인을 위한 나무 뗄감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만족이 우리 한번 모가지를 따고 하면 반란 일어나자 들고 일어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시가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 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구나라는 거 그리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구나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료를 줍니다 사료를 전지와 시지를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 같은 토지 제도를 지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 고려 시대 경제 상황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시가는 언제 시작을 했냐 광종이 죽고 나서 누구? 경종 경종이 아파서 일찍 죽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했던 이 엄청난 업적이 바로 전시가입니다 그래서 경종 때 처음 전시가를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 시 처음 시 처음 하고 정했다라는 시정 전시가입니다 그러면 이 시정 전시가의 특징은 뭐냐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관직대로 주는 건 당연한데 인품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품이 얼마나 두루뭉실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인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지금 절 촬영하고 있는 PD도 제 인품 몰라요 왜? 내가 인품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엄청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또 신하들에게 어떤 신하들에게 주냐 당연히 현직 지금 일하는 신하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직 은퇴를 해도 마치 공무원들 연금 나오는 것처럼 전직 현직에게 다 관리들에게 지급됐던 게 시정 전시가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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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시가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 전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왕은 목종입니다 목종 개정 전시가인데 여기 내용은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인품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인품을 빼고 나머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관직에 맞춰서 전시가를 지급하는 거고 현재 일하는 사람 은퇴 있는 사람 전직에게 다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딱딱할 경 마지막으로 정하는 전시가가 있습니다 경정 전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문종 때입니다 문종 때 그래서 이 문종 때 경정 전시가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자꾸 전시가를 지급하려니까 은퇴하는 애들까지 챙겨주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거 전직 은퇴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는 어떻게? 관직에 맞춰서 전시가를 지급하고 옴니 원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했던 게 바로 마지막 경정 전시가에요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간혹 가다가 보통 한 5, 6회분에 한 번 꼴로 나와요 니들 좀 제발 좀 틀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각각 이름 주고 여기 전시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뭐를 줬고 뭐를 주고 뭐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한 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시가가 고려시대 거구나 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PPT로 가서요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관리는 토지 맞습니다 18등급 맞고요 전지와 시지 맞죠? 땅에서 나는 일부분을 농산물을 가져가는 거 시지는 나무 뗄감 그리고 시정 때는 관직, 인품, 그 다음에 전현직 그 다음에 여기는 관직만 맞죠? 인품이 빠졌다라는 거 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전직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시정, 개정됐고 그 다음에 딱딱할 경,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그리고 나서 전시가의 종류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월급으로 주는 게 전시가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월급 안에 품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과정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관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역자는 뭐냐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향미, 향천사회의 이장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는 군인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가라는 큰 틀 안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분전, 한인전, 내장전, 공예전, 공공기관이죠 맞죠? 사원전, 절에 주는 거 둔전, 군사기관, 학전, 학교 이런 식으로 전시가 안에 여러 종류가 있었고 각각 맞춰서 지급을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맞죠? 그리고 전시가 제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하들에게 줄 땅이 부족하지니까 왜? 기족들이 자꾸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녹과전이라고 지급을 했지만 이거는 최근 치러진 10회분 동안 선지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 세조 얘기는 복습이에요 맞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이들의 특징은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원나라의 애교를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농민들로부터 막대한 땅을 뺏고 땅을 뺏으면서 그들을 자기의 노비로까지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수치제도입니다 자, 이거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말로 할 거예요 자, 수치제도는 기억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여러분들이 권장한 농민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농사 지은 일부분을 갖다 바칠 의무 두 번째가 특산품을 갖다 바칠 의무 세 번째가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권장한 남자라면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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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훈련에 동원되거나 국가가 군고를 짓거나 도로를 건설한대요 그러면 국가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거둘 때 양한 호적을 작성해서 거두는 거고요 무작정 거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논밭의 비옥도에 따라서 뭐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생산안과의 10분의 1을 거두는 거고 그 다음에 민전이 있고 국공유주가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요것도 말로 넘어갈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보면 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국가 소유의 땅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립공업 이거는 땅 주인이 국가잖아요 맞죠? 국가가 세금을 거두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맞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거는 민전이 되는 거예요 민전 개인이 가진 땅이에요 그럼 땅 주인이 여러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상속하고, 증려하고 이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국립공원은 국가권이니까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개인이 가진 땅 민전 안에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써드릴까요? 자, 보시면 국공유주가 있고 이렇게 민전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민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에 따라 나눈 거냐면요 심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땅의 소유 땅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민전이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공전이 있고 사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 수조권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민전, 개인이 가진 땅이 공전, 사전으로 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전시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강남구 땅을 열심히 내가 가진 땅이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맞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가가 세금을 거둬가면 그게 공전인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강남구를 아까 은동진에게 국가 세금을 맡겼잖아요 거두게끔 그리고 월급으로 쓰라고 맞죠? 그게 전시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시가로 선생님 땅이 전시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국가에 갖다 바칠 세금을 신하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신하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개인이 지금 세금을 수치하잖아요 그걸 사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나요? 어렵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토지가 크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고려시대 토지를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하면 큰 틀에서 잡아주신 거예요 모른다고 이해가 안 해도 우려하지 마세요 몰라도 문제 다 풀립니다 그냥 나오니까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생산한 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요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가진 땅도 세금의 10분의 1을 냅니다 근데 국공유지 국공유지나 아니면은 국가가 세금으로도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땅에다가 빌려서 농사를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금을 거두는 세 가지가 있었다 큰 틀에서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경제의 발전인데 자 여기 일단 잡아두고요 넘어 잠깐 잡아두고 그냥 바로 그냥 판소로 해서 그냥 바로 잡아드릴게요 그거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자 첫 번째 전시가라는 게 일단 고려시대 토지 제도구나 라는 걸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고려시대 최고의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남도예요 병남도가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구나 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2020년도인 지금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수도, 수도권 근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근처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봐요 2020년도도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에듀웨일 이렇게 됩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된다? 더욱 더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고대 같으면, 이 시대 같으면요, 전체 인구의 한 70%, 80%가 수도인 계경 근처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장사치입니다. 물건을 얻다 갔다 팔아야 되겠어요. 수도와 가까운 지역으로 들어와서 수도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경주 바로 밑에 있던 울산의 국제무역항이었고 고려시대는 계경 바로 위쪽에 있는 예성강 하구 예성강 하구 쪽에 있었던 이 병남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병남도 샬랑샬랑 꼴랑꿍 아니면 지도를 줘버려요. 지도에 병남도가 찍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제무역항이었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전시가를 지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맞죠? 하나 잡아드렸고요. 세 번째, 고려는요. 관영상점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관하에서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과 고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조선시대는 상업을 찍 누릅니다. 상업을 억제해요. 그리고 농민이랑 상인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게 층이잖아요. 근데도 조선시대 때는 농민을 더 우대하고 상인을 더 천대합니다. 왜 그러냐? 조선은 무슨 사회예요, 여러분들?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성리학 사회에 맞춰봤을 때 상인은 구라, 거짓말을 항상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어머, 사장님 좀 깎아주세요. 콩나물 좀 더 주세요. 아니, 이거 돈 좀 한 500원만 빼줘요. 그러면 항상 사장님들도 하는 멘트가 있죠. 에이, 사장님 우리 남는 거 없어요. 아, 우리 이거 빚지고 팔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는 멘트를 정말 기에 딸도록 들었을 거예요. 맞죠? 제가 장사를 조금 해봐서 알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저는 이거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장사치가요? 빚을 지고 파는 장사치 데리고 와봐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빚을 지고 판다? 안 팔면 안 팔았지. 버리면 벼렀지. 빚을 지고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거짓말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저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기는요. 물건 팔아서 사는 거죠. 맞죠? 돌아가서. 조선시대 때 성리학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상인들 용납이 안 됩니다. 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 잘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려시대는 어때요? 불교 모르빵이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딴 거. 돈이 된다? 국가가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된다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청와대 앞에다가 재인 주점 술집을 차린 거예요. 또는 근혜 문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점을 차린 거예요. 또는 명박 찹집 이명박 대통령이 찹집을 차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술집을 차리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청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막 시위할 거예요. 술집 문 닫아라. 문고 문 닫아라. 맞죠? 그게 이때 벌어집니다. 국가에서 그냥 술집, 찹집, 다점, 다가 다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던 게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또 뭐냐? 이때 또 화폐를 신나게 만듭니다. 이게 또 시험에 걸려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건원중보라는 화폐입니다. 맞죠? 이 화폐가요. 누가 만드냐면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였던 송종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숙종이라는 왕 때 와서 숙종이라는 왕 때 와서 수많은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주전 도감이라 그래서 아예 화폐를 만드는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신나게 화폐를 찍어내는데 어떤 화폐를 찍냐? 삼안에 있는 돈이다. 삼안통보. 그 다음에 해동, 바다 동쪽에 있는 돈이다. 뭐 해동통보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활구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 활구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무슨 똥처럼 생겼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기록에 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지만 이 똥처럼 생긴 이 활구예요. 활구가요. 우리나라를 본따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느끼세요. 무슨 똥처럼 생겼지만. 이게 지금으로 치면 고외가폐예요. 고외가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 화폐 이름 다 줘버려요. 다 주거나 또는 이 활구 사진을 줍니다. 그래 놓고 다음과 같은 화폐가 유통되었던 제작되었던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화폐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화폐잖아요. 나중에 조선시대 경제 부분이 들어갈 때 이 화폐들이 오답 선지로 들어가겠죠. 조선시대 갔을 때는 걸러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고려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수공업이 성행을 하는데요. 바로 사원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성행했다라는 거. 이것도 특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원이 뭐냐면 절이에요. 절. 자, 고려는 무슨 종교 몰빵이에요? 불교 몰빵입니다. 불교 몰빵. 맞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 주말이 되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이 반장남 삼아서 정말 거지 같은 집신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근데 웬열? 매대에 올렸더니 바로 품절입니다. 뭐지? 이런 거지 같은 게 팔리네? 또 만들어봤어요. 또 팔려. 그래서 작정하고 제대로 만듭니다. 노비까지 데려다가 제대로 만들어요. 사원수공업이 성행합니다. 고려는 절. 불교의 사회잖아요. 근데 조선은 아니죠. 그러니 고려시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 기억나세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 무슨 소가 있었다. 우리 자기. 알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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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 응응응응응응. 그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소는 도자기를 만드는 특수행정구역.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던 공주명악소. 제가 좋아하는 숯을 만드는 곳. 이 소는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로 지정된 곳은 특산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공업이 성행이겠죠. 여기서 뭔가를 만드니까. 그럼 이게 왜 고려의 특징이냐. 여기가 반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와서는 여기를 아예 폐지시켜버려요. 소라는 행정구역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고려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다 오답이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큰 틀에서 한 이 정도? 다섯 개 정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심어놓고 심하니까 나머지 부분 몇 개를 좀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PPT로 가볼게요. 자, 농업의 장려인데 이거는 중요한 거 없고요. 모든 왕조들이 전부 다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개관하려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인데 여기 보시면 소를 이용한 깊이 가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음메, 음메, 음메 소에다가 농기구를 이렇게 장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땅을 깊이 파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맞죠? 뭔가 심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심으면 여기 근처에 있는 땅양분을 다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양분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를 가지고 땅을 깊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여기 땅은 싱싱하잖아요. 이 땅의 양분을 이렇게 또 썩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이 가립니다. 그 다음에 시비법이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으응응응응. 시비 붙는다. 시비 붙는다. 이잉 냄새. 이잉 냄새. 이게 뭐냐. 시비. 시비가 붙을 만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름 주는 거예요. 거름. 동물 거름. 땅.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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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주는 거. 똥 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얘기를 했었죠. 원간섭기 때 문익점 아저씨가 모카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요거는 고려시대, 고려후기, 경제나 또 이런 거 나올 때 선지로 잘 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조선시대 때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농사는 2년 3작이 뭐냐면 2모작 되기 바로 직전이 2년 3작이죠. 2모작이 1년에 2번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2년에 3번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요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요렇게 땅을 3등분해요. 그래서 처음에 농사, 올해 농사 짓을 때는 땅을 요거 2개를 쓰는 거예요. 요기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럼 농사가 끝났어요. 요기 땅은 양분을 다 빨아먹었으니까 엉망이 됐겠죠. 요기는 싱싱할 거 아니야. 안 썼으니까. 요기 땅을 요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기. 요기와 요기를 농사를 짓고 요기를 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2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모작 바로 되기 직전이죠. 그 다음에 요 벼농사. 이 양법 오내기법은 지금은 그렇게 깊게 알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조선 후기 때 와서 제가 이 양법만 가지고 한 5분에서 한 10분가량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 이 양법이라는 게 고려말에 들어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조선 후기 강의 때 다시 잡을 거니까. 그 다음에 농상지병.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제가 또 조선시대 때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편찬했던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요거와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농상지병은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농업책이에요. 이거는 고려시대 거. 농사직설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땅의 풍토에 맞춰서 만들어진 책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시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관령 상점 하나랑 병랑도. 맞죠? 여기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시선은 여러분들이 심하니까 좀 작긴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복습이에요. 무슨 복습이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 신라로 가시게 되면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신라 지증왕 때. 맞죠? 신라 지증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라 지증왕 때 경주 동쪽의 동시라는 큰 시장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동시전을 만든 게 바로 누구? 지증왕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수도였던 계경의 큰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이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 경시서가 또 고려시대 때 있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내려가셔서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입니다. 화폐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또 화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화폐가 제가 챙겼는데 그래요. 이런 것들. 맞죠? 화폐입니다. 화폐. 제가 샀어요. 샀습니다. 비싸게 샀어요. 버려됩니다. 자 이런 것들. 화폐가 이때 처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권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 특히 정말 한반도라고 믿기 힘듭니다. 마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똥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반도를 느껴야 돼요. 한반도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들이 발행됐다라는 거. 물론 전국적으로 유통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화폐를 안 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화폐를 왜 안 쓰냐.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 서련이 동진씨 동진씨 응? 서련 왜 그러는데? 여평여평 신발이 애졌죠. 그래? 좋아. 사랑하는 자기 신발 사러 가자. 그러면 서련이 살 신발을 그냥 집에 있는 쌀바가지에 쌀을 퍼서 쌀 들고 가는 거예요. 현물로 거래합니다. 동전이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긴 많이 만들지만 이렇게 자급자족이었던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활발하게 유통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자 시험에는 이 화폐를 주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화폐를 주고 이름을 다 줍니다. 밑에. 그리고 다음 화폐를 발행하였던 시기의 경제상황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래도 최초의 화폐가 권한중보라는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수공업. 얘기했잖아요. 소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이 성행했다.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대외무역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교재도 지도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개경 바로 위쪽에 예성강하고였던 병남도가 뭐다? 국제무역항이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상인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또 되어줘야 돼요. 그래요. 바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렇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되어줘야 돼요. 아라비아 나이트 아라비아 나이트 아라비아 상인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신나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라비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요. 시간이 한 몇 년 잡아야 됩니다. 물건 팔고 뭐 또 사서 가려면요. 그럼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친구들이 물어보겠죠. 어머! 압둘잡아! 압둘잡아! 아? 압둘잡아! 응! 어디 갔다 왔어? 어? 나 이번에 나 대빵 멀리 갔다 왔죠. 어디냐면 여기 꼬꼬꼬꼬꼬꼬꼬꼬 꼬레아? 응? 어디? 꼬꼬꼬꼬꼬꼬 꼬레아? 꼬레아? 이런 아라비아 상인 때문에 고려가 서양의 꼬레아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코리아의 유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계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지울게요. 옆에 이거 같은 경우는 했던 거 복습이에요. 자, 문벌기족.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했잖아요. 특히 뭐? 음서제, 공은전, 지들끼리 결혼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무신들.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무신집공기 때부터요. 검문세족, 복수비족.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 대농장, 많은 노비들, 그리고 원나라를 등에 얻고 권력을 틀어줬고요. 도평의사사. 맞죠? 그리고 또 다 했나요? 아, 음소통에서. 맞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은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굳이 잘 안 나오게 하는데 굳이 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 이름을 주거나 아니면 이들의 했던 역할을 줘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들이 중류층을 찾으면 되긴 하는데 사실상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중류층보다는 조선시대의 중인계층을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중류층은 그래도 뭔지는 아셔야 되는데 중간계층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고위직은 아니지만 그 밑에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은 앞에 봤던 문벌기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낸 장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7급, 8급, 9급 공무원인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정책을 만들어서 투, 토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관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법에 맞춰서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 행정직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정확하게 이거를 말을 하면은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어쨌든 국가로부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로부터 전시가를 지급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향리. 여기는 향리 같은 경우는 외역전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속하는 사람들이 말단, 서린, 잡류, 공중식물관리를 했었던 남반, 군반, 영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피지배층입니다. 그래요. 피지배층에서는 또 하나 또 써줘야 됩니다. 선생님이요. 요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사촌동생에게 레고 피규어를 주고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촌동생은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레고 피규어를 받고 잠깐 빌려준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맞죠? 한눈강수능이 끝나고 항의가 다 끝날 때까지 이건 제 거예요. 맞죠? 이렇게 농민이 됐는데 자, 농민에는 조성과 고려에서 장난질을 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정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아는 백정은 뭐예요? 소, 말, 돼지를 잡는 천민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백정은 뭐냐면 흰 백. 머리가 하얀 아이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맞죠? 여러분들 비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역사 쪽에서는 지금 머리가 하얗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맞죠? 제가 오개념을 막 얘기를 해도 어머나 그런가 봐이요. 라고 들어갑니다. 흡수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고려시대 때는 백정. 머리가 하얀 아이들. 머리 속이. 이런 사람들을 순수한 농민으로 불렀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차이를 또 어렵게 내면 장난질을 친다라는 거.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 우리가 아는 그 백정. 소말돼지를 잡는 천민이라면 고려시대 때는 양민계층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이걸 또 계속 강조를 하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향부곡소에 사는 민들은 신분상으로는 농민과 똑같아요. 일반 양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사는 사람은 하는 일이 좀 더 많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군, 강남현인데 강남소, 강남향, 강남부곡인 거예요. 그러면 강남향, 강남부곡, 강남소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농민인, 상인, 수공업자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의무 앞에서 봤잖아요. 그거 외에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세금 부담이 더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더 찰집니다.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대표적으로 향가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시키는 땅을 더 경작해야 되고 소에 사는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물건을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수공업품을요.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공주명확소의 망이 망소이난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누가 여기 살고 싶겠어요. 저라도 안 살고 싶겠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어떻게. 원래 강남군인데 반란이 일어났다. 강남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행정국을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강남향 강남소였는데 몽골이 쳐들어왔대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그걸 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향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강남궁. 강남현으로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죠. 맞죠? 마듯합니다. 삶이 항상. 그러면 농민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험문제 정답이 뭐가 될까요? 조세, 역, 곡물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3대 의무잖아요.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향부곡소민이 해당된다.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양민계층으로.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천민입니다. 자, 천민은 노비예요. 노비. 노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비도 제가 뒤에 가서 조선시대 가서 좀 더 깊게 잡아드리긴 할 건데 여기서 일단 노비라고 얘기를 하면요. 노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노비가 있냐면 첫 번째는 사노비가 있어요. 하나는 공노비가 있습니다. 공노비는 그럼 뭐냐? 공공기관의 노비예요. 노비의 주인이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 소속의 노비. 대푸은 공무원이 되겠죠. 저는 사노비예요. 사노비. 저희 노비, 운동진 노비의 주인은 누굴까요? 개인사. 개인이 노비의 주인인 거예요. 저의 주인은 에드윌 사장입니다. 맞죠? 저는 에드윌의 노비예요. 공식 노비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공취의 강의를 많이 찍다 보니까 약간 하소연을 하는 건데 주 5일입니다. 주 5일 지금 출근해서 강의를 찍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여기 출근하시는 PD님보다 지금 하루 더 출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PD님이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둘 다 똑같은 에드윌의 노비입니다. 맞죠? 이런 주인이 개인한테 있는 노비를 사노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노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예요. 노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지만 이때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맞죠? 사람이 아니니까 사고 파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게 바로 노비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래요. 다음 계층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여기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민계층의 거의 90%가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지배층, 기족, 중류층, 그 다음에 양민 특히 향, 부곡, 소민은 천민이 아니에요. 신분상으로는 양민이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제도로 갈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농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위보는 그럼 어떤 거냐면 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은행에 돈을 밀어넣고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가지고 민들을 구제해주는 거예요.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 만들고 놔 놓고 이자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게 바로 제위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위보가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회제도구나. 우리로 치면은 복지제도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의창 의창은 했습니다. 의료원 창고 기억나세요? 태조왕검 때 흑창 이 흑창의 이름이 바뀐 게 의료원 창고 의창 바로 성종 때입니다. 이게 원래 고구려 시대도 있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던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고국천왕 때 있었던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진대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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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맘 먹고 베푸는 거 여러분들이 농사가 망하면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됐던 이자를 쳐서 받는 거 이게 왕검 때는 이름이 흑창으로 성종 때 와서 의료원 창고인 의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빈민구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평창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또 상평창은 뭐냐면 상업의 평령을 이루는 창고예요. 상평창은 뭐냐면 상업의 평령을 이루는 창고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또 그걸 아셔야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일제, 식민지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 경제를 이끄는 바로미터가 뭐냐 경제의 촉도가 쌀입니다. 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쌀값이 오르면요 모든 경제가 다 폭등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밀가루 생각을 해봐요. 밀가루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가 오르면 과자라면 빵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때는 쌀이 그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슈퍼 흉년이래요. 흉년 또 이런 흉년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쌀이 기하잖아요. 쌀값이 폭등하겠죠. 농민들의 삶이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때 국가가 가진 쌀을 시중에 갖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쌀을 갖다 풀어버리니까 쌀값이 떨어지겠죠. 상업의 평령을 이루는 겁니다. 이 상평창 창고에서 쌀을 꺼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올해는 슈퍼 풍년이래요. 풍년 또 이런 풍년이 없습니다. 농사가 너무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쌀이 너무 흔할 거 아니에요. 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또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또 국가가 또 상평창을 가동시킵니다. 이때는 국가가 시중에 있는 쌀을 돈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어떻게 해? 평령을 이루게끔 했던 게 바로 상평창이다라는 거. 물가 조절기관입니다. 개경과 석영. 그 다음에 12목이 뭐예요? 12군데 중요한 곳이잖아요. 여기다 설치하면서 이렇게 물가를 조절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료기관입니다. 여기는 동쪽과 서쪽의 병 환자를 대비하는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거. 민들에게. 약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 지금 우리가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고려 같은 경우는 구제도금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급도금. 이 도감은 임시기구라는 의미잖아요. 질병이나 재난 같은 경우는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설치됐다라는 거. 네. 사회지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풍속과 법률. 나오는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향도입니다. 자, 향도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향도가 어떤 조직이냐. 제가 딱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이 향도가 어떤 조직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향도가 어떤 조직이냐. 불교 조직인 거예요. 그럼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향도. 이 향도가 어떤 물이냐. 불교 향을 피우는 물입니다. 향도는 불교 향을 피우는 물이에요. 불교 동아이로 보시면 돼요. 이 향도는 어떤 조직이냐. 불교 신앙 조직입니다. 불교와 관련된 뭔가를 할 때 향도가 바로 활동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 초기 때 이 향도가 했던 활동이 뭐가 있었냐면 먼저 우리 마을에 탑을 만든대요. 또는 사원. 절을 만든대요. 그러면 향을 피우는 물이인 이 향도가 발동을 합니다. 불교 동아리 조직이었던 이 향도가 가서 무료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향도가 했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향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항상 시험 문제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후기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후기로 오게 되면 불교 활동만 했던 불교 동아리 향도가 이제 일반적인 활동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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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처매고 제사도 지내고 간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향도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함께 함께하는 공동체 조직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두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우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향 활동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 설명 다 줘요. 다 주고. 다음 자...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에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 완벽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강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화료와 관련된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향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이거 설명 다 주고 이거 매향 활동만 싹 빼버려요. 다음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활동으로 오른 것은 매향 활동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매향 활동이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매향 활동은요. 묻을매. 뭐를 묻는데. 향. 향이 나는 나무를 묻는다라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묻을매. 땅에다가요. 이렇게 향이 나는 나무를 묻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웁니다. 이거를 우리는 매향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미륵부처. 예전에 강의 때 가르쳐줬습니다. 미륵부처는 어떤 부처예요?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한 번 등장하는 부처입니다.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한 번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 등장을 딱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예요. 맞죠? 이 미륵부처가 어떤 부처입니까? 이 미륵부처가요?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등장해서 어떻게 해?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예요. 문제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알아야지 들어줄 거 아니에요. 맞죠? 저의 소원을 알아야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매향활동이에요. 묻고 여기 비석에다가 여러분들 소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은 뭘까요? 한눈검 합격. 맞죠? 원래 저의 소원은요. 10년 전만 해도 처음 인강 대비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사 강의 1타였습니다. 1타 강사. 물론 지금 에드윌에서는 1타 강사가 됐어요. 근데 전체 1타는 아니죠. 근데 저의 꿈은 그거였는데 이제 좀 강의를 하다 보면 느꼈어요. 걸렀습니다. 제가 볼 땐 이번 생에 1등이 되는 건 걸렀어요. 다음 생에를 기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로또 1등이에요. 은밀하고 아주 로또가 당첨이 잘 된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맨날 로또 매주 한 번씩 나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다 이걸 쓸 거예요. 1타 이거 안 쓰고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1등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58억만 년 7천 년 만 년 만에 미륵 부처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오우 스멜 오우 스멜 좋은 냄새 스멜 왔더니 어머 운동진 로또 1등 아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 한능검 합격 아 소원 들어줍니다. 저는 로또 1등 여러분들은 한능검 합격. 여러분들 꿈이 너무 소박하다. 몰라요. 나는 나만 1등 되면 돼요. 자 그겁니다. 요게 매양활동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심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보통은 이 매양활동이 어디 있냐면 바닷가, 해안 지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비석이 많아요. 매양비가. 왜 그러냐면 해안가 유역에 예전에 외구가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물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전쟁의 위협에 막 극심하게 시달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이때는 외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태민환, 나라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매양활동까지 잡아드렸고요. 다시 PPT로 가시게 되면 자 매양활동을 하는 불교신앙조직입니다. 맞죠?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거죠. 사원, 서탑, 불상 등을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주관하는 농민조직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두레로 바뀌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유라고 그랬죠. 매양활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매양비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 매양비를 같이 주고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같이 들어가요. 또는 간혹 가면은 매양 설명 다 주고 다음과 관련된 유물자로 했을 때 이거 찾으면 또 정답이 되긴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같이 딸려서 같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리고 여성의 삼가제도입니다. 요거 하면은 이제 2번 단어는 끝이 나는 건데 자 그래요. 또 그러면 제가 또 고려의 여성이 또 되어줘야 됩니다. 맞죠? 바빠요. 고려의 여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머나 이게 걸렸네요. 네. 그래요. 고려의 여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빠요. 그래요. 또 고려의 여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맞죠? 머리띠가 너무 불편한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다니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고려의 여성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것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소리가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되면은 마이크에 걸려서 이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쓰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험에 은은하게가 아니고 대놓고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자 우리가 아는 여성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딱 자리가 잡혔던 조선중기 그때부터 시작됐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지위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특히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지위와는 사뭇 다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대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저희 와이프 설연이 맞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에드윌에서 주 5일 동안 촬영하다 과로사로 휘익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방님? 우리 서방님 보고 싶다 우리 서방님 그렇지만 설연은 너무 이쁩니다. 재혼을 하겠죠. 재혼을 하는 순간 이런 희대의 나쁜 여자 시래기 같은 여자 욕이랑 욕 다 들어먹습니다. 그러면 욕을 안 먹으려면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되냐 동진시를 따라가겠어요? 은장도 아? 그러면 열려면 세워줍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재혼을 해서 놓은 자식은 죽을 때까지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봐요. 지금도 재산은 누가 지내요? 남자만이 지내잖아요. 여자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전을 꾸을 뿐입니다. 맞죠? 이게 성리학이 자리 잡혔던 조선 중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산 또 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집안에 첫째 아들이 재산을 제일 많이 상속을 받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또 집안의 장남의 장선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제 동생 혁이 재산 1도 안 줄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70년대 19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데 여자랑 남자랑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어디서 남자랑 여자랑 밥을 같이 먹는데? 엎어버립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성리학이 자리가 탁 잡혔던 조선 중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남자와 대등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판서로 잡아볼게요.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남기 여가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제가 펴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시게 되면 흔히 뭐라고 그래요?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냐? 제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엄마, 아빠, 안녕, 안녕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결혼하면 남편네 집으로 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시월드 시월드에 가서 어떻게 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시월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고려는 반대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정답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처가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같으면 정답이잖아요. 맞죠?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제삼 엠빵입니다. 엠빵. 자녀균분이에요. 상속은 남자, 여자, 첫째 둘째 할 것 없이 똑같이 엠빵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선시대 뜨는 남자, 특히 첫째 아들 장자 몰빵이잖아요. 그러니 제사를 당연히 몰빵받는 장자가 지내야죠. 근데 여기는 엠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도 무려 여성이 제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레바퀴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윤행봉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호적 호적의 태어난 순대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으면 만약에 첫째가 딸이다 호적이 이름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쓰고 그 다음에 딸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의 주인 이거를 우리는 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의 가정의 재산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 몰빵입니다. 저희 집의 재산은 다 어머니 거예요. 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과거에 주식에 손을 대셨다가 크게 한번 말아 드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의 주득권이 엄마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고 뭐고 저희는 명의가 다 엄마 명의예요. 자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성이 명의가 될 수가 있지만 조선시대는 어린 방프렁치도 없습니다. 어디 여자가 재산을 가져갑니까? 모든 재산은 다 남자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고려시대 때는 호주 집의 주인이 여성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음서 음서 제의 혜택이 외가 쪽 차별이 없으니까요. 외가 쪽도 처가 쪽도 똑같이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위나 외손자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진 씨 나는 동진 씨가 얼굴은 좀 꾸졌지만 마음 씨는 비단결 같아서 결혼을 했죠. 서련이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또 서련이 동진 씨 그런데 마음 씨가 비단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음 씨도 더럽네요. 얼굴만큼 더럽네요. 뭐 살겠어요.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혼을 했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의 재가 여성의 재가가 자유롭고 그의 자식도 차별을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 이게 고려시대 특징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캐릭터가 나와요. 내가 죽으면 재산을 램빵해라. 사로로 나오기도 하겠죠. 또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호주 집의 주인이 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가족 제도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이런 내용 찾으면 되겠죠. 오답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조선시대 내용이 들어가면 걸러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자상속제도였다. 양자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 때는 양자제도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자가 그냥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무조건 남자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집안에 여자밖에 없으면 양자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고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가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고려 후기입니다.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야 신하들아 회의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건의사항 있니?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조선아 신 박유 아래 옵니다. 오 박유 박유 왜 왜 왜 무슨 일인데? 조선아 우리 고려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명의 남자에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편에 한 명의 와이프입니다. 이건 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명의 남자에 여러 명의 여자 한 명의 남편에 여러 명의 와이프 그러자 왕의 눈빛이 총총 빛이 납니다. 오? 괜찮은데? 신하들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부인이? 뭐지? 좀 괜찮은데? 근데 어떻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얘기를 합니다. 박유 너무나 훌륭한 정책이다. 근데 너무나 급진적이다. 요거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자. 왕의 사실 속내 다른 신하들이 동의를 냈음이 한번 밀어붙여보면 했는데 전부 다 쓱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너무나 좋은데? 아씨 누가 동의 안 해? 아씨 너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집을 갑니다. 그리고 서른을 만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일?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엄마 요거 엄마만 알아야 돼?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음날에 아빠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빠한테도 아빠 아빠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비밀 비밀 아빠랑 나랑 둘 만의 비밀 둘만의 비밀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엄마가 다 알고 있어요. 맞죠? 이것처럼 제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자기 서련 서련 오 왜요? 서련 대박 박유 미쳤나 봐. 어? 박유 일부 다초죄 죄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여보 나는 반대했잖아. 나는 자기밖에 없어. 알라붓 서련 난 자기밖에 없죠. 알라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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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집에 갔던 신하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유가요. 동네 시장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웬 할머니가 저 새끼다. 저 새끼가 일부 다초죄를 주장한 박유다. 박유. 박유.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있던 안한 애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땅에 있는 돌을 줏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 집어던집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탄탄했다라는 거고 사실은 박유가 진짜 미친 게 아니고요. 주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고려 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원 간섭기인 거예요. 공여. 원나라에서 여자들 하도 많이 데려가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는 일부 다초죄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PPT로 가셔서 중요한 거 별표 쳐드리고 끝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녀 균분상속 엠빵 그리고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차별 없고요. 호적에 태어난 순서대로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네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수 혜택 당연히 외손자에게도 여성 자유롭게 제혼 가능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의 삶과 제도 다 잡아 드렸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강좌 네, 여기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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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